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단기 과열이 풀리게 되면 단기 과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게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큰 상승 출발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사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다 이거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뭐냐면 셀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셀리드 셀리드라는 종목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얼마 전에 신풍제약이라는 회사가 하루 이틀 전에 하한가 말았잖아요 임상 이상이 실패했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맞았는데 이 셀리드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얀센처럼 한 번 정도 주사를 맞고 백신 2회까지 맞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 번 정도 맞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8월 앞으로 8월이잖아요 지금 이제 7월인데 한 달 뒤 정도에 이 셀리드라는 종목이 그렇죠? 그런 지금 8월부터 해가지고 임상이 끝난다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지금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제가 보기에는 기대감으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리드라는 종목을 좀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우상행을 그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행을 그려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차트가 삼각 수련 패턴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 수련 패턴이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뚫리게 된다면 이렇게 한 번 대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고가까지 한 60% 정도는 금방 밀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종목이다 볼 수가 있어요 이 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 정고점을 뚫었을 때 있죠 이 정고점을 뚫었을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물론 근처에 매물대가 없긴 하지만 이걸 봤을 때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이 자리 이때가 2021년 4월달이고 4월달이고 자 지금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신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크게 좀 올라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올라갔던 모습이었고 다시 한 번 제가 보기에는 매수 타점이 좀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죠 주가가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말랐죠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한 번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오고 그죠 거래량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물려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지금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샐리드라는 종목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같이 재무지표도 분석을 해볼 건데 아마 제약주기 때문에 재무지표가 재무지표가 그렇게 막 좋을 거라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데 한 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재무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매출은 지금 약간 데이터가 없고 지금 일단 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다 일단 마이너스긴 해요 왜냐하면 제약회사 자체가 그죠 어떤 지금 신약을 개발을 하고 그죠 그 이후에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재무지표를 보는 의미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마이너스긴 합니다 제약주기 때문에 제약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긴 해요 그래서 재무건전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보시게 되면 유보율 같은 경우는 재무제의 건전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현재 회사가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죠 앞으로 백신 백신 지금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경구치료제 쪽으로 해서 그리고 치료제 그 다음 백신 쪽으로 해서 국내 최초로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회사에서 그래서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큰 상승을 좀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요거를 뉴스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옛날에 나왔던 뉴스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보고 좀 간단하게 좀 보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뉴스 지금 셀리드가 개발 중에 코로나19 백신의 다국적 임상 수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임상 시험 결과는 국내 정부 그 다음에 WHO에 제출할 허가 자료로 활용된다 셀리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비교 임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허가받은 대조 백신 확보가 나섰고 자 오는 9월 자 2상 끝났고 오는 9월 국내외에서 임상 3상을 게시할 방침입니다 자 2상은 이미 거의 끝났다 보시면 되고 3상 3상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10판만 남은 겁니다 10판이 되게 되면 그렇죠 이 매출은 갑자기 엄청나게 뛸 것이고 그렇죠 국내 백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델타 바이러스 해서 전세계 인도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런 해외에다가서도 수출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큰 나름대로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셀리드 같은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봤을 때는 좀 큰 상승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셀리드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여러분들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자 줄어들다가 갑자기 위로 거래량이 딱 터지게 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전고점을 쉽게 그냥 뚫어버리고 그렇죠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종목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셀리드가 약간 심상치 않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거든요 오늘 날짜인데 이런 식으로 장마감때는 조용하다가 장 시작 때는 조용하다가 장 막판에 그렇죠? 장 막판에 이런 식으로 대량의 매수물량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세력들의 매집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주포들의 매집이 있었다 왜냐면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처음부터 끌어올리게 되면 재료가 노출이 되거나 그렇죠?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죠? 물론 이게 뭐 특징 테마가 강하면은 뭐 점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상한가를 바로 올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ECS처럼 오늘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조용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조용조용하게 매집을 지금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떨어질 때 약간 매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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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차적으로 5일치 연속으로 매집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보기엔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13만 2,50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으로 봤을 때 이 정고점을 뚫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전에 이게 한 번 상승을 줄 때마다 50%씩 한 번 상승을 줄 때마다 전에는 130% 전에는 50%이기 때문에 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뭐 한 최소 3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최소 30%에서 50% 정도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